어? 어? 이렇게? 바람 뭐? 어? 다 똑같이? 죽었어? 이씨. 안녕하세요. 최재환입니다. 편의점 강도를 때려잡은 정의 액션 스타 강지욱 씨의 25시간 스토어 매니저처럼 시작할까요? 고스타 25! 15,800원입니다. 하이나 적립하고 있으세요? 여기요. 어, 가져오세요. 하겠습니다. 아, 지웅 오빠가 내 폰 만들었어. 나 이 폰 못 받고. 야.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. 저. 계산 좀 해주세요. 빨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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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새 걸로 바꿔요.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냥 그래주세요. 아, 지웅 오빠, 편의점 하면 진짜 우리가 매일 올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제가 여기 점점 할까요? 아, 네! 찍어주세요! 아, 네! 아, 진짜. 오빠,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아, 네. 가십시오. 사진. 밖에서, 밖에서. 아, 밖에서 찍어드릴게요. 아, 이럴, 이럴. 아, 이럴, 이럴. 아, 이거 뭐냐? 왕청심환. 아무리 울렁증이어도 점장님이 그런 실수하면 어떡해요. 빨리 먹어요. 전장님 화장했어요 누구한테 입 보이려고요 야야야야 나 원래 하얘요 진짜 귀여워